자윤이 바보 자윤이 바보 자윤이 바보 님들 말해봐 님들 나 그거 홈리바퀴 해서 오디오 간 다음에 자윤이 말하고 있어요 저희 뭐 있어 나 들려? 저 언니 안 들리네 본데? 야 나한테 욕해봐 견자이 멍청이 똥구멍 멍청이! 키 완전 작아! 다 잊었다 검정수사 싫어해? 아니 언니가 욕했어 아니 언니 김마마야 김마마야 아 됐어 아 됐다 어디지? 왜 나 왜 이렇게 또 또 되려고 강펀치?? 강펀치? 양의 kans 그게 자윤이 너무, 펀치 한 번 맞아 강펀치! 언니 저 때렸어요 어? 누가? 내가? 사과해주세요 사과해주시라고요 도심이 나갔나 보다 정대 pong 더민이야! swings 김정래 너 죽을래? ortal한다고? 이건 무슨 뜻이야! 야 김정래 너 제대로 사과해! 어디가! 왜? 들려? 왜 성질이여? 아니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이거 무전기 죽기 전에 우리 빨리 해야 돼 나중에 무전기 못 써 무전기 쓰지 말고 일단은 우리를 대처해야지 이거 배신자 상자는 배신하는 것도 아시죠? 아 맞아 돌멩이 좀 드세요 얘들아 우리 모아서 상대에다 넣어놓자 아 맞다 여기 배신자 있지 생각해보니까 상자 말고 내가 지금 한번 저기다 넣으러 갈게 봉쇄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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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은이가 뭐 나가주? 봉쇄주? 봉쇄주? 아니 범인? 범인이 뭐야? 점래가 배신자를 생각보다 많이 몰아가?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들 연료 몇 개만 드셨어요? 김정래 너 은근히 막 씹어봐 열매 캐면서 사람들 때린다 했잖아 아 맞아 나 때렸어 나 2대 맞았어 나 이 새끼 얼어줄게 추방시켜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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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냥 가야돼 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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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돼 워낙 죽어 나는 기드를 위해서 열심히 연료 만들라고 먹으러 가야지 아니 기부생 쟤 김점래 현박한다 그래 그래 다 같이 다니자 다 같이 다니자 비행기 비행기 다 같이 가자 그래 그래 다 같이 다니자 다 같이 다니자 단지 그 말 꼭 지켜야 돼 저번에 진짜 비행기 타고 깐스라는 거 아 맞아 생각하면 열받아 너 진짜로 비행기 타고 혼자 도망갔어요 우리 별이고 우라가 치밀어 올라 아주 진짜 어디가? 여기 있어요 언니 여기 이 칸이 너무 저 흡수 칸이 없어요 봉쇄죠? 예은이 못 비키면 뭐 지나가죠? 봉쇄죠? 문 닫았죠? 봉쇄죠? 중요한 건가? 아인님 볶음물이 원래 안에 있어요? 아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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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악녀랑 둘이 또 그랬었어? 이거 봉쇄자 할때부터 느낌 쎄하더라 언니 미안해요 언니 나 사랑해서 그래 언니 미안해 예은아 일로와봐 남은 거 템템 버린이잖아 남은 거 템템 버린이래 야 그럼 같이 잡으러 가자 야 피부도 있어 피부도 피부 야 야 뭐하는 거야 너네 지금 우리 열매 필요해 어 나도 배고파 지금 배고파서 지금 저cke 같지? 응 왜 죽어 starve 왜 그래 왜 그래 就是 돼 왜 때리는데 왜 그래 나이스 내가 어려서 만들수 Country 亲의 다시 아 시발 그만! 야 김정래 말 걸지마 미안해 미안해 야 우리 화해하자 그걸... 새로 퇴복하는 거? 아니 나 문 열고 싶었는데 배신자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 나는 얼어 죽을게 예은아 아니야 점세야 나 이제 배신자 아니니까 제발 그러지마 잘못됐어 언니 진짜라고! 도끼가 때렸어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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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셰비 님이 셰비 님이 셰비 님이 어 우리도 열로 찾았어 집으로 와 언니 집으로 선생님 집으로 완전 추워 완전 추워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여러분 연료 여기 안에다 넣어놔주세요 강지 말 안 들어 나도 강지 말 안 들어 강지가 제일 무서워 나 죽였어 아니 전 판에 여전해 하지마야지 근데 점네가 나보고 자꾸 자기 추위에 떨려 죽었다고 막 그걸 뭐라 하는데? 너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할 거야? 내가 너 죽이고 배신자 취급 받아야겠어? 안 돼요 선생님 조심해 일자로 중소세요 배고파요 받을게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강지 어떻게 믿죠? 전 판에 강지 님을 믿었지만 돌아오는 건 가방 속의 총알이었습니다 저 열려가는 데 없어요 너 강지가 먹었나봐 내가 뭘 먹어 강지..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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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미안 난 뭐야? 우리 파밍 가자 파밍 너 배고픔이랑 추위 다 저기 했어? 배.. 배신자? 너 아니야? 자이안니가 너 안 보인다고 수상하다고 하던데? 난 전 판에도 수상하다고 그냥 새색이 수상한가 봐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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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 해야되는 거 아냐? 이거 동물 오면 나 지켜줘야돼 오케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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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악 왜 나한테 그래 아아아아악 고기꾸럽게 아아악 아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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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초 먹고 그러면은 수리하러 가자 우리 그니까 우리 제대로 죽을 뻔했어 악녀 지금이 괴신자로서 일할 기회가 아닐까? 금리랑 두기만 와서 짐승한테 죽게 놔둬 너가.. 잠깐만 오 야! 이거 뭐야! 야! 아.. 될 것 같아 정매야 안돼!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내 정매를! 이 자식이! 아 잡았다! 아 잡았다! 아.. 아.. 유인아! 애니가 왔어! 저기요! 누가 왔고요? 애니가 됐어요! 여려주세요!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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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좀 밥 좀 누구야? 누구야? 여기요기요기요기요 배고파 아 고마워 고마워! 안돼! 솔빈이가 나한테 추억하는 거 뿌렸어! 죽였어? 배신자 찾았어? 배신자 죽였어? 솔빈이가 나 도끼로 썰어서 내가 썰어버렸어 하하하하 나이스! 죽을게 나고 템템 버리는 못 보긴 했는데 정치를 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얘들 다 어디 간 거야? 설마 왜왜? 했다! 했다! 어? 이거 이제 뭐 해야 돼? 그럼 우리 이제 파밍 더 필요 없어? 다시 집에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뭐야 다 어디 갔어? 다 나 갔어? 우리 빼고 다 간 거야? 하하하하 아니 이렇게 터지는데 우리는 거야? 탈출하자! 어 탈출해? 나와 나와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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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먼저 가서 총으로 뭐 어떻게든 해야겠어 도망쳐 그럼 배신자였어? 그니까 누가 배신자였어? 우리 지금 다 생존자야 그러면? 도망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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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! 정강지 존나 사랑해! 도망쳐! 존나 사랑해 강지야! 넌 못 가! 너 내 거잖아! 하하하하 안경을 죽여! 입을 앞에 서! 으아! 나 죽이냐고! 미안해! 미안해! 안경이 왜케 잘해! 하하하 다 나랑 같이 있자! 다 나랑 같이 있자! 내가 너한테 줬던 열매가 얼마나 많은데! 언니 나 진짜 나 감동이어서 나 죽이기 싫었어! 야 나! 봐봐! 1대1 맞짱 되자! 안 돼! 1대1 맞짱! 2대1 맞짱! 2대1 맞짱! 2대1 맞짱! 아 배신자 그만하고 싶어! 아 배신자 그만하고 싶다! 여러분! 배신자 그만하고 싶다! 여러분 미안해! 나 그 내 맘 알지? 다들? 진짜 이혜은 내가 먹이고 배우고 다 했었는데 나 자이 언니 죽일 때가 제일 가슴 아팠어! 자이 언니 나도 안 죽였는데 마마바보라서 그냥 굳이 안 좋아 마마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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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춘향 언니가 비번 뭐냐? 오! 오! 다 왔나 보다! 보다구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여러분 안녕하세요! 반갑습니다! 이혜은 절대 못 믿어! 아니야! 정말 나 믿어봐! 언니 언니! 진짜야 나 진짜야! 나 믿어봐! 빨리 이거 하세요! 강제 생존나나봐! 강제 생존나라! 왜? 왜? 왜 그래요? 이혜은이는 이번판에 굉장히 착한 선량한 의료진입니다! 여러분 저는 의료진이에요! 몸이 아프신 분들은 저에게 오세요! 여러분 제가 다 어려워만 전 드릴게요! 됐어! 전판에 연연하지 않을게! 고마워! 나는 전판에 연연하지 않을게! 언니! 점내! 점내 이리와 같이 다니자! 점내! 내가 의료진인데 점내만 치료할게! 어때! 아 진짜야! 우리 초가 이렇게! 벗어나! 초! 내가 너만 지켜줄게! 어때! 야 누가 대신 다 했어! 어디! 어디! 누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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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! 나랑 솔빈! 나랑 솔빈! 범인은! 범인은 강지지! 어 강지일 수도 있겠다! 왜 나야! 다시 열어봐요! 아니 당연히 알고 있어! 왜 당연히 알고 있어! 아니 근데 이거 강지야 진정해! 강지야 알았어! 알았어 강지야! 알았어 강지야! 야야야야 뭐야 이거! 죽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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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잡아! 공! 했어! 했어! 나이스! 나이스! 강지야! 어 야 도망간다! 야 도망간다! 나이스! 잡았다 잡았다! 야 도망간다! 한 명 누구야? 누구야? 말해! 말해! 한 명 누구야! 확실히! 이거 한 명 누구야! 야 김점네! 솔직히 말해! 너야? 너 배신자야? 아니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! 점네가 아니라면 아니지! 아니 너 믿으려고 내가 물어본 거지! 확신하게! 나 몰아가는 거기가 나 패서 죽였어! 점네 범인이시네요? 점네 범인이라고? 무전기를 벌써 부.. 벌써 무전기 얘기하고 있어! 아니 이거 지금 무전기가 엄청 멀리 있거든! 이거 대체적으로? 점네 추궁을 좀 해봐야겠어! 야! 어 뭐야! 아니 아니 아니! 점네야! 야 점네! 점네야 진짜 너냐고! 너냐고! 저 일 안 할래요! 왜이래! 네가 열심히 해야 방송이 재밌어져! 그래! 배신자 해야지! 나 배신자를 물어봐야겠다! 점네야! 점네야 너 벌써 그거 키트도 만들었네! 점네야 특선할 거 생각하고 미리 만들었네! 점네 아직까지요! 이거 아무도 내 말 안 들어도 왜 오 여기 누가 무전기 떨어뜨렸는데! 점네야 너 무전기 떨어졌다! 점네야 무전기 떨어졌어! 점네야 무전기 죽어야 돼! 아니 근데 템템이 너무 억울해 보인다! 템템이 아닌가 봐! 그래 우리 다 아닌 척 해주자! 점네 아님! 아무튼 점네 아님! 아니 집으로 가자! 집으로! 집으로 가야 돼! 우리 집으로 가! 우리 모여다니야 뭉쳐놨냐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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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어어 sigue! 으어알아악! 들어갈 difficulties 집에 들어가! 벽에 템템이니야 템템이야 솜 써 졌어 들어갔어 템템ULT이 말 안하세요 템템ULT이 말 안하더라 말야ição 지금 이제서야 말하잖아 이제서야 우리 그거 수리하러 가자 수리하러 이거 늑대 되게 많이 나오거든? 우리 총... 점네한테 잠깐 빌리자 점네 우리 총 좀 빌려줘야 돼? 점네! 배신자가 손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 배 총파밍도 해놓는 게 낫지 않아? 아까 나처럼 마지막에 그냥 총 쏴버리면 이거 답이 없더라고 총 부품 있으면 한 명한테 몰아주자 자이언이한테 몰아주던가 근데 템 나오는 거 어딨어? 뭐 배신자... 배신자 이해하지 않았어 근데 이거 아직 몰라? 점네가 진짜 사이버 왕따를 당황했어서 어? 어? 추년이 죽은 거 아니야? 추년이 죽은 거 같은데? 추년이 얘기했어 죽었나 보다 이거 점네가... 이거 총 빨리 파밍 해야겠다 이거 점네가 범인인 게 거의 확실해진다 이거 점네야 점네야 나도 나도 먼저 가자 먼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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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발 추발 어 근데 우리 이렇게 추운데 괜찮아? 안 보이는데? 이거 추운이 너무 빨리된다 우리 키트가 없는데? 아 마마 이거 늑대! 늑대! 이거 우리 날씨를 너무 잘못 선택했다 뭘 살하겠는데? 뭘 살 되겠는데? 늑대가 많이 나가는데 아 다 죽었다 아이고 아 아까워 이거 다 늑대한테 죽었네 늑대한테 하필이면 이게 뭐야 Él aj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